자 전구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2019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 7일에 치러졌고 자 선생님은 6월 8일 오후 1시 반 정도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시험 채점 결과 문항별로 오답률이 높은 것 그리고 또 선택지별 선택 비율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자료 그것도 메가스터디와 그리고 EBS 인터넷의 채점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집중도 높은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다음날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해설 강의를 마쳤고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한 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난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난도 자 난도가 높아졌다? 과연 그럴까요? 2018학년도 수능시험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난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 높아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자 2018학년도 수능보다 아니 내가 해설과하면서 얘기했었지만 최근에 실제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 다 포함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적정 난도로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나치게 쉽지도 않고 너무나 추상성이 높아서 이건 뭐 영어 실력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이 정도도 아니고 아주 출제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2018학년도 작년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절대평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상대평가 때보다 영어에 대한 학습 비중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할 만큼은 한 수험생들이었어요. 그래서 1등급이 작년에 10%가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어가 쉽다는 절대평가인데다가 난도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수험생의 10% 범위 내에만 들 수 있는 영어 실력 문제풀이 능력이면 충분히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판단이 지배적인 것이면서 기출문제조차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널리 확산이 돼서 전체 수험생 그리고 또 학부모까지 다 가세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수학, 그 다음 국어, 그 다음에 영어가 아니라 뭐 탐구, 그 다음 이제 영어 하는 이런 식으로 마치 영어가 잡과목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영어 선생들 사이에 영어는 이제 잡과다 하는 이런 식으로 과목에 대한 막 서열까지 이렇게 자조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었지만 뭐 평가원에서 출제를 계속해서 쉽게 해버리게 되면 뭐 볼멘 소리를 해봐야 영어 선생들의 한탄일 뿐이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별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평가원에서 잘 출제했습니다. 잘 출제했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제 쉽다는 그런 인식 하에 공부들을 안 한 거죠. 영어에 대해서 투입하는 시간의 총량이 지금까지 얼마였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생각해 보면 오히려 고1,2때보다 더 떨어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다른 영역들에 밀려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력 저하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지 난이도가 높아진 건 아닙니다. 난이도는 2008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다만 여러분들의 체감 난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그거는 시험 자체에 대한 난도가 상향 조정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력 자체가 하향 평준화 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적정 난도는 이보다 더 쉽거나 더 어렵거나 그러지 않고 아마도 이건 성공적인 난도였고 그리고 1등급의 비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글쎄요. 뭐 작년 수능 실제 1등급의 절반 안팎? 뭐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고 호들갑을 떠니까 어쨌든 절대로 10%까지 가지는 않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질적 원인은 너무나 총량 이 영어에 투입하는 시간적 총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층에 학력 저하가 오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유형 신유형이 29번하고 42번에서 있었을까? 아니죠. 해설강을 하면서도 있었지만 자, 29번에서 지칭 추론인 듯한 밑줄 친 부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물어보는 건 최근에는 안 나왔었지만 이전 수능에 이따금 등장을 했었던 유형이고 그리고 해설강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29번이 어휘 문제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어휘 문제가 42번으로 빈칸을 몰아내고 옮겨갔는데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신유형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나왔었던 유형의 부활 정도가 되고 이게 9월에도 실제 수능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지 자,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문독에 있어서 41번은 예전과 다름없이 데이파 유형으로서 특히 제목이 출제가 됐는데 42번이 빈칸 추론 대신 어휘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읽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졌다는 것일 뿐 난도와 직접적인 연관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난생 처음 보는 생소한 유형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9번만 해도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소 처음에는 당황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조금만 신중하게 출제 의도를 읽어내고자 했다고 한다면 자,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그건 정답률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9번과 42번 같은 경우 29번은 정답률이 60%가 나오고 있고 42번 같은 경우도 62%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뭐 30%대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이번에 대단히 많은 것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난도 자체가 중간 정도 난도지 뭐 이게 아주 어려운 상난도라고 보기에 좀 힘든 유형도였죠. 그러니까 신유형이라고 호들갑 떨지 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시험에 차려지고 나서 보통 입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저는 나는 그런 분들한테 때로 불만이 좀 많아요. 특히 영어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한 얘기들을 이제 기자들이 그냥 받아 적듯 마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보고 베껴 쓰듯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영어에 대해서 또 뒤늦게 난리치고 또 신유형 뭐 어쩌저쩌고 하는데 자, 둘 다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파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6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9월에도 또 주어질 것이냐 실제 수능까지 갈 것이냐 뭐 근데 어쨌든 실제 수능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한 번 연습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예방접종을 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뭐 이거에 대한 연습 평소에 해왔던 유형의 연습을 하는 것에 뭐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연습을 해서 적응도만 조금 더 키우게 되면 뭐 완전 생소하거나 어려운 건 절대로 아니니까 이런 유형, 신유형에 대한 그런 걱정 이런 건 접어두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어 하면 EBS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몰입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사실 29번 설명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직접 연계된 지문을 갖고 출제를 했는데 이렇게 출제를 한 게 사실은 이게 업법성 판단 유형으로 나왔었던 거고 또 사실 영어적으로 그렇게 뭐 썩 훌륭한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적으로도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지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듯한 유형으로 출제를 한 건 EBS 좀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지 그러니 하는 이러한 출제자들이 EBS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뭐 이런 식의 메시지 전달 뭐 이렇게 비춰지기도 한다. 내가 이제 해설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EBS에 몰입을 하는 건 좋은데 과 몰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 수능 독해의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 원리 그러니까 이러한 과 몰입 현상이 어떤 걸 빚어지고 있냐면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도 잘 안 돼 있고 수능 문제풀이에 대한 원리도 잘 안 돼 있는데 그냥 오로지 문제를 해결하는 양측에 몰입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기출문제 아니면 EBS 딱 두 가지로 이러면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제대로 개념이 지금 정리되거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소위 말해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 혈안이 돼버리죠. 자, 근데 이번 시험에서 3월 결과 이런 거에 비해서 아니면 2학년 때 마지막에 봤던 직전 모의고사에 비해 점수와 등급이 동시에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차적인 원인은 딴 데서가 아니라 수능 독해의 개념이 과연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원리를 잘 갖추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경우 9월에 가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실제 수능에서 진짜 절망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악담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난 채점 결과를 통해서 매우 겸허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건 빨리 바꿔야죠. 뭐의 문제가 있었는지 스스로 잘 판단하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도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수능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 그러면서 내가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무슨 영어 독해를 하는데 개념과 원리가 필요하냐 원리와 개념이 필요하냐 무슨 수학이냐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항들 내가 해설 강의를 하는 걸 다시 한번 오답률이 높은 문항에 대한 거 들어가서 들여다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만 되면 독해 문제 맞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심각한 착각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는 게 지문 독해보다 어떤 경우는 더 중요한 유형들이 있는데 말이야 대표적으로 제목이 그렇고 빈칸 추론이 그런데 그것조차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EBS 그냥 열심히 하는데 EBS도 그것도 교재를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것이 내신에 대한 시험범에 들어가건 아니면 모의고사를 대비하건 그런데 EBS 본 교재에 대한 문제풀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니까 지문만 좀 달달달 빡세게 돌리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봤던 지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틀리게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걸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번에 체득을 했을 거예요.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문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돌려가면서 분석하고 내용적인 암기에 들어가는 게 막상 실제 그것을 직접 연계한 문항이 나왔을 때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냥 틀려버린다니까? 그쵸? 스스로 이번에 그 결과를 얻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문 분석과 변형 문제에 대한 연습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EBS 교재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을 비약적으로 업 시키고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딱 착착 채화가 돼서 감길 수 있게 자, 그런 식의 학습 방향을 잡아줘야 이게 이 시간 대비 상당히 어떤 가성비 좋은 공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애써 EBS에 대한 전 지문을 거의 전 지문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EBS가 연계된 그러한 시험에 있어서 형편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최고 오답 유형에 속한 것들을 보면 비연계 고난도 문항도 3점 배점 문항도 있지만 EBS 직접 연계 문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항상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그렇다는 걸 잘 파악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어 아무 그 이런 개념과 원리에 대한 확립 없이 양치기 문제풀이 있죠. 이건 미닝레스하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 개념과 원리에 대한 것이 반드시 갖춰져야 잘 될 수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하게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향후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지금 EBS 수능 특강은 다 끝나고 그리고 사실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연계된 걸 보면 사실 영어 독해 연습의 끝까지를 전 범위로 하려고 문제 설명할 때 들었으면 알겠지만 특히 28번 업법성 판단 같은 경우는 영어 독해 연습의 맨 마지막 지문을 가지고 업법성 판단을 출제를 했어요. 물론 자 이 업법성 판단이라는 것은 지문을 사전에 한번 공부를 해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업법성 판단 문제 푸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되죠. 또 정답률도 이번에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쉬운 병렬 구조에 대한 문제를 자 38%의 정답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경악할 만한 결과죠. 사실 최근 들어서 업법성 판단이 좀 쉬워지고 배점도 막 2점 정도로 고정돼 가는 듯하고 정답률도 뭐 50% 60%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40% 이하로 밑도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내가 그거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분들은 아예 업법성 판단을 그냥 버리자 한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업법성 판단 출제 의도를 읽는 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 의도를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역시 업법성 판단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의 원리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대로는 정말 곤란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자 나는 해마다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항상 전년도에 내가 진행했었던 커리큘럼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따로 썼던 학생들의 성과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자 항상 더 나은 개선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해봤는데 자 금년에 여러분들한테 EBS 정복의 표준으로 이 정표를 원래 내가 강용 교주로만 진행을 하던 걸 자 이거를 정식 출간을 해서 지금 수특하고 그리고 영독이 자 정식 출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특하고 영독의 정식 출간은 자 그만큼 컨텐츠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지문 분석과 변형 문제가 동시에 담겨 있으며 변형 문제도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고 저렇게도 출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지문이 하나의 유형으로 가장 최적화되게 출제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두 번 어떤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유형을 바꿔가면서 출제를 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변형 문제 상당히 고퀼로 나타나고 자 이번 같은 경우는 31번 그리고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가 30... 43번? 35번 그래. 미안. 자 이게 지금 유형까지도 정확하게 일지가 됐어요. 물론 이렇게 지금 지문 분석과 또 변형 문제까지 함께 제시를 한 것은 무슨 적중을 노리고 이렇게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난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알잖아. 이제 다만 어차피 EBS를 공부할 거라면 변형...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변형 문제 풀이도 같이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100명의 선생님 중에서 세듀바이스의 100명의 선생님 중에서 문제를 잘 출제하실 수 있는 또 출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추려서 우리 연구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컨텐츠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독 편에 대한 거고 우리 수능 특강에 대한 건 파란색으로 마찬가지 포멧으로 되어 있고 이미 수특에 대한 건 완강이 됐고 영독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해서 80%가, 아니 이번 주 초까지 해서 80%가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몰아서 열심히 강의를 해서 다 100%로 끝내놓으려고 해요. 내가 사실은 6월 평가원 전까지 내가 다 끝내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각각 이제 한 두 강씩 각각 네 강씩을 남겨놓고 다 못 끝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도 해본 사람도 알겠지만 선빵 모의고사 때문에 그랬었어요. 자, 우리 3월 첫 모의고사 데뷔하기 위해서 선빵 모의고사 시즌 1 그건 이제 PDF 파일로 제공이 됐었고 아, 봉투로 갔었나? 어, 왜 헷갈리지?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아, 3월 시즌 1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자, 선빵 모의고사 시즌 2 요즘 하도 많은 콘텐츠를 강의를 하고 있었고 살짝 헷갈렸어요. 자, 이거 해서 또 6월 모의고사를 데뷔하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어, 이 선빵 모의고사에서는 시즌 1에서는 EBS 연계 아직 뭐 그땐 그 EBS 교재가 완전히 분석도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비연계로만 갔었고 어, 문제가 너무너무 좋다는 그러한 찬사들 물론 이제 선빵 모의고사 시즌 2 봉투에는 다 그 찬사들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 시즌 2에서는 이제 연계를 시켰는데 여기에 들어간 문제는 이번에 6월 모의고사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9월에도 여전히 유효하니까 또 시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웬만한 교재는 다 시중 출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검증받겠다는 거고 그리고 좋은 자료라고 한다면 강의를 들어야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 강의를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콘텐츠는 누구나 다 함께 나눠서 봐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특히 EBS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요거 이정표에 대해서 자, 잘 완강을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풀이에 대한 원리가 잡히게 되면 이런 선빵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선빵이라는 어감이 좀 안 좋은 그런 친구들이 있던데 뭐 안 좋게만 생각하면 좀 어감상은 안 좋게 들릴 수 있었지만 얼마나 좋아요 선빵 치시는 얘기인데 그치? 그래서 요거 시즌1, 시즌2 요거에 대해서 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문제 푸는 거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실감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 자, 사실은 이제 리스닝까지 포함을 해서 가봐야 내가 리스닝에 대한 해설 강의는 안 하죠 이제, 그리고 또 리스닝은 이번에 별로 여러분들의 등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해요 다만 이제 독해 집중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독해 모의고사 요거 이제 6회고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 이제 이거는 이제 리스닝까지 포함이 된 요게 이제 3회가 나가게 될 텐데 이게 각각 요거는 이제 7월에 여름방학 때 그리고 요거는 9월 평가원이 치러진 직후 정도에 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봉투 모의고사를 3회밖에 안 합니까 이미 선방 모의고사 시즌1, 시즌2에서 제시가 된 것과 또 합쳐놓게 되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독해 모의고사를 통해서 독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수능 실감에는 당연히 이제 수특과 그리고 영독과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이제 지금 예약 판매 주문 받고 있던데 그럼 6월 말부터 배송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완까지 다 결합이 돼서 잘 그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나타난 29번과 42번의 유형까지 일부 담아낸 그런 독해 모의고사와 봉투 모의고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식 출간으로 제시되는 여러분들한테 자료 이거는 항상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최적화된 자료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공통적으로 잘 쫓아와주길 바라고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풀이에 대한 원리가 이거는 문제풀면서 갖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금년 2019년도를 위해서 제작을 한 이 리딩 스킬즈 원리와 개념 완성편 강의는 지금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잘 이번에 만약에 3등급 이하로 나왔는데 난 반드시 2등급 1등급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에 선다면 그거를 짬짬이 시간을 내서 꼭 들어주기 바래요 알겠지? 다른 것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쁜 와중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마 물리적으로 하기에도 힘들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가게 되면 최소한의 시간을 줄여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러면 6월 목요일에서 총평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약점 체크와 함께 좋은 보완 작업을 거쳐서 9월에 의해서 실제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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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